네, 얼마 전 서울에서 한 남성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이 남성은 법원 공무원이었습니다. 최성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뒤에서 여성을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여성을 벽으로 여러 차례 밀치더니 폭행합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오고 가해 남성을 제지하고 나서야 여성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젯밤 11시쯤 서울 서울 성폭행을 통파구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을 피해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한 겁니다. 이곳에서 여성을 폭행하던 남성을 근처 가게 사장과 종업원이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붙잡힌 30대 남성 김모 씨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을 구하기 위해 인근 가게 종업원이 가장 먼저 달려갔는데 워킹홀리데이로 우리나라에 온 20대 토끼 여성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SBS 최선길입니다. 기상캐스터